여러분이 자주 얘기하신 게스트분들을 모셨습니다. 오랜만이야. 이분은 1박 2일에 한번 출연한 적 있으세요? 이러니까 수찬이하고 많이 닮았다, 진짜. 누가 수찬이가 더 잘하겠다? 약간 수찬이 같은 느낌으로. 수찬이가 잘하겠다. 나를 재현이라고 생각해? 차태형이. 수진아, 수진아 너 기억나? 삼촌 본 거? 기억나? 기억나? 귀엽다, 계속 울었잖아, 그때. 울었잖아. 나 저분 타고 있어. 나 짐지? 자, 게스트분들 모시고 KBS 본관 계단 앞으로 이동할게요. 아, 짐지? 탈게. 아, 같이 탈? 저분들이, 게스트분들이 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이동이 돼요. 놀아. 네. 아빠 찾을 일이 없습니다. 좋다. 내 끝까지 내 지연이야. 멈춰서도 내가 멈출 거야. 나의 지연이야. 정주현 씨, 조카들 보니까 즐겁지 않아요? 아니, 잘 부탁드립니다. 잠깐만, 우리랑 가는 거야? 아유, 좋다. 가족 여행이구나. 겁난이 예상되는구먼. 하하하하. 하하하하.